안녕하세요 제이치 캠핑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원주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가는 장소는 굳이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여기에 보이는 이정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어디쯤인지 대충 가면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여기는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는 또 잘 모르는 그런 캠핑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보니까 이 주위에 캠핑장이 여러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갈고 있는 곳은 두세 팀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여드리려고 지금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.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화장실이 있네요. 좌측에 여기도 차가 좌측에도 몇 대 우측에도 몇 대 이렇게 여기도 할 수 있는 곳은 곳입니다. 아 여기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있네요. 여기 한 팀이 딱 있습니다. 젊은 친구들이 몇 사람 있네요. 주위에 살펴보면 저쪽 아래 다리가 있고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. 여기는 현지인들이 아니면 아마 여기 찾아오기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도 이렇게 맑은 물도 있고 오늘 여기에서 나홀로 캠핑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. 더위가 다 지나가긴 합니다만 삼계탕으로 오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. 삼계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. 닭 한 마리 하고 저는 원래 마늘만 한 줌 집어넣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인삼도 넣었습니다. 진짜 삼계탕입니다. 오징입니다. 먹을 수 있는 오징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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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계탕 끓는거 보십시오. 잃고 있습니다. 제일 만만한게 바닥 맛입니다. 테라 맥주 한잔합니다. 와 이렇게 시원해요. 깨지면 이게 다 익은거 보다. 일단 가슴 잘 멈춥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소금 후추에 찍어먹습니다. 이제 날씨가 어두워집니다. 오늘 저녁에는 고기만 뜯어먹고 쌀을 넣어서 닭죽을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까지 먹을 예정입니다. 학교 다닐 때도 캠핑 갔을 때 가장 간단한게 닭 한마리 사가지고 하면 끝납니다. 닭 가지고 이렇게 안주해서 소주 한잔하고 쌀을 넣어서 닭죽을 끓여서 같이 먹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고 반찬이 필요 없는거죠. 이제 닭죽을 한번 끓여볼랍니다. 그래서 쌀을 한두 번 씻으면 되는거죠. 그래도 이게 꽤 많습니다. 양이 얼마 안되는거 같아도 이제 거의 다 된거 같습니다. 주위에 불빛이 거의 없습니다. 깜깜한데 정말 오늘은 정말 나홀로 차박입니다. 또 앞에 불빛이 여기 하나 중간에 있죠. 쪼끔만하게 젊은 친구들 한 서너명이서 캠핑하고 있네요. 아 근데 물소리밖에 안들린다. 지금 소리 들리는게 아 기뚜라미 소린가 매미소리가 조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저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한댐 놀더니 어젯밤에 가버렸습니다. 정말로 여기는 나홀로 캠핑입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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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 슈가 됐나요? 슈가 됐나요? 슈가 됐나요? 슈가 됐나요? 슈가 됐나요? 슈가 됐나요? 아멘